안녕하세요. 저는 지난해에 4월달부터 시작해서 12월 말까지 기숙학을 가정했습니다. 이 지역은 다름이고요. 그곳을 처음에는 스토리아 교육 강사가 뭔지 생각하고 우리 이사업들도 듣고 흥미를 빌려서 하셨습니다. 조금 처음에는 힘들어할 때 했었는데 하나 보니까 좀 재미를 빌려고 하고 저희에게서 대부님을 말씀하시면 되고 어떤 기간을 하실 수 있었고 마음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. 해보면 의미도 있고 불안한 그런 시간이거든요. 그래서 이 민준 대표님께서 시즌에 서로 권역이 없었습니까? SNS 컨텐츠 정리당에서 그런 가슴들을 따고 권역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